왕주님이 생각하시기엔 남친하고 왕주님 중에 누가 더 아까워요? 어떤 걸 따져서? 솔직히 내가 더 아까워. 내가 훨씬. 내가 잘생기기를 했어. 뭐 키가 크길래. 뭐 돈이 많아. 뭐 공부를 잘해 뭘 잘해. 잘난 게 없거든. 난 이쁘지. 이쁜 걸로 옷이면 90% 먹고 들어가잖아. 그럼 왜 사귀어요? 아깝고 안아깝고를 떠나서 좋아서 사귀는 거지. 내가 존나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사귀고 걔가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사귀고 그런 게 어딨어. 걔 못생기고 뭐 돈도 없고 뭐 공부도 못하고 막 이런다고 한 거는 그냥 농담으로 한 거고 내 눈엔 되게 잘생겼어. 내 눈엔 되게 잘생겼고 내 눈엔 키도 커. 나보다 크면 큰 거지. 내 눈엔 키도 크고 그리고 걔 나름 고등학교 외국에서 나왔는데 수석 졸업했어.